5일 파주 임진각에서 DMZ 155마일 걷기 행사에 출정식을 였습니다. 100명의 참가자들은 16일간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접경지역 155마일을 걷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100여 명의 대원들이 DMZ 155마일 걷기 행사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최북단 강원도 고성을 시작으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거쳐 파주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155마일 이 구간에는 통일전망대와 임진각 상류의 군남댐, 경관이 빼어난 주상절리길, 안보관광지인 파주 캠프 그리브스까지 DMZ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포함됩니다. 이번 격계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DMZ는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대결의 상징이 아니라 앞으로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되겠다. 태풍도 오고 지금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난관들을 다 뚫고 폭염을 뚫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이곳으로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생명과 평화가 숨쉬는 DMZ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DMZ 구간의 155마일을 동서로 횡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이번에 경기도 사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 저는 DMZ의 가치를 이번에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되고 뭔가 인식이 된 그런 DMZ의 가치를 또 다른 분들에게 확산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 싶고요. 참가자들은 평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민통성 구간을 걷는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DMZ 하면 되게 무섭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제 친구들이나 다른 분들도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걷기 행사에는 유명인사 초청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 유적지 탐방 등도 함께 준비돼 있습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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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